네, 안녕하세요. 손댁이 뱀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틈은요. 짠! 야, 다다리오 코팅 줄이 나왔어요. 필름 코팅이 더해져서 수명이 더 연장됐고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스트링입니다. 일렉스트링 XS 시리즈 니켈 코티드 와, 얘 되게 궁금하긴 해요. 사실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. 진짜 수명이 오래간다. 그리고 톤의 유지도 굉장히 오래가고 튜닝도 되게 안 나간다.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궁금한 그런 제품이에요. 우선은 얘는 XS는요. 필름 코팅 현에 필름 코팅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모든 줄을 감아서 이 스트링을 만들거든요. 이 모든 감기는 그 끈에 초박막 니켈 코팅을 적용을 했어요. 그래서 일반 강철의 고유한 폴리머 처리를 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최대 수명을 최고의 수준으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얘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런 코팅 줄 중에서도 되게 얇게 초박형 코팅을 했기 때문에 느낌이 되게 좋다고 해요. 코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. 보통 코팅을 했으면 좀 미끌미끌 거리는 느낌의 그런 스트링도 있긴 한데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하니까 되게 궁금해요. 지금 까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직접 써보시는 게 좀 더 체감상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진짜 이렇게 데이터로 봤을 때 수명도 진짜 연장되고요. 튜닝을 했을 때 튜닝의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? 치다 보면 튜닝이 계속 나가잖아요. 그것도 굉장히 잘 잡아준다고 하니까 써보시고 여러분들 결정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조만간 쓸 것 같아요. 저 코팅 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가격은 18,900원 거의 19,000원 정도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. 차세대 XS 시리즈 다다리오 일렉 스트링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